안녕하세요 예쁜남자 브레이트맨 입니다. 오늘은 메뉴가 파리바게뜨 티라미스 케이크를 준비했습니다. 같이 먹으려고 메뉴 아몬드 끈거랑 빨라서 먹으려는 루테라랑 허쉬우유도 준비했습니다. 티라미스 케이크를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뉴 아몬드 티라미스 케이크를 준비했습니다. 메뉴 아몬드 티라미스 케이크 메뉴 아몬드 티라미스 케이크를 만들고 bazen 너무 맛있다. 김치찌개 그리고 물에 물을 물에 물에 물을 들을거예요. 물이 물에 물에 물을 끓여서 먹은것 같아요. 물에 물에 물을 끓여서 물에 물을 끓여서 먹어요. 물에 물을 끓여서 먹으러 왔어요. 뱅뱅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디라미스 맥둑 아이스크림 디라미스 맥둑 아이스크림 디라미스 맥둑 아이스크림 같이 먹으니까 엄청 느끼해요 디라미스 케익은 아이스크림이랑 같이 안올리나봐요 안올리나봐요 니트 깨끗하게 먹을 때 오늘 rewarding 그래서 다른 맛은 디라미스 크림 훨씬쪄. 내 딸기맛 이번엔 모양의 파그로룩을 많이 넣어두고 맛있다. 매콤달콤달콤 치즈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너네네네네네네네네네너 너무 맛있어 계란말이 계란말이 드라미스 케이크는 처음 먹을때 엄청 맛있어요 맛있는데 조금 많이 먹으니까 느끼해요 아이스크림도 너무 커서 4개 정도 먹었어요 항상 행복하세요 안녕